저금리로 당일 입금까지 당일대출받는 방법 요즘 금리가 너무 올라 다들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오늘 저금리로 당일 승인 가능한 당일대출 속을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공식업체의 소액결제 현금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본인명예 휴대폰만 있다면 한도조회 후 5분이내 입금되는 서비스인데요 소개 한번 드려볼게요 소액결제 현금화 서비스 잘 알아보고 이용해야 안전하게 현금 마련하고 수수료 부분에서 손해보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소액결제 현금화 같은 경우는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도 되고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 번호를 받으면 결제가 끝나는 방식이라 이용이 간편하고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신용도와 상관없이 평등하게 최대한도에 맞게 누구나 이용 가능한 아주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제가 직접 이용해본 공식업체도 영상 마지막에 알려드릴 거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액결제 현금화란 본인명예 휴대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현금 마련이 가능해서 편리한데요 편리한 만큼 불법 업체들로 인한 사기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를 이용해야만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 잘 모르시면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알아보고 이용해본 업체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우선적으로 소액결제 현금화 진행 과정을 약소하게 알려드리자면 고객님이 필요하신 금액만큼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 내에서 상품권이나 다양한 물품을 매입하여 현금화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이시거나 모르시는 분들도 전문 상담사분들이 1대1로 온대해드리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신속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고정 댓글을 보시면 공식업체의 홈페이지에 주소를 남겨두었으니 사이트 접속 후 문의하시면 상담 후 소액결제 현금화 서비스 진행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정보 가져오겠습니다 안전한 금융생활 되세요